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하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남긴 시점에 삼성중공업의 뒷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남미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 사이즈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주 금액으로 미루어 징작하여 보면 17만 4천 큐빅미터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추후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로 추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선박의 척수는 한 척이며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2억 345만 달러이며 원화로 총 수주 금액은 2,416억 원입니다. 선박의 수주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하여 3.5%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선박 계약에 적용된 환율은 달러당 1,187.5원을 적용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2024년 4분기까지 인도가 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건조 도크 상황은 2024년 건조가 가능한 슬롯이 남아있었는가 봅니다. 선박의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24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80척 122억 달러 원화로 약 14조 5천억 원 를 수주하며 목표 91억 달러의 34%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주 내역을 보면 lng 운반선 22척 컨테이너 운반선 44척 원유 운반선 14척입니다. 이번 수주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입장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친환경 선박 수주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글로벌 lng 물동량 증가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로 lng 운반선 발주의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박의 주요 사양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의 마케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항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압엔진, 바찔라 또는 많은진의 MEGA 적용, 공기윤활 시스템인 세이버 에어 적용,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안전운항 스마트십 솔루션인 S-VeSLE의 적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